첫 번째 발표는 태국입니다. 태국 중간국 외교의 변화 요인과 관련해서 성신여자대학교 윤진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연세대학교 이상국 교수님께서 이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저거네요. 요즘 너무나 화면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많은 분들이 제 앞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도 오늘 우리 중간국 외교 연구하는 팀 중에 동남아 팀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 발표라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걸 그냥 하나 넣습니다. 동남아시면 물론 저 지구본에서 보시듯이 저런 위치에 있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대륙부 쪽의 다섯 나라 또 해양부 쪽의 다섯 나라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는 물론 5개, 5개 해서 10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테인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태국서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에 관한 어떠한 지리적인 환경의 데이터라고 그럴까요? 그냥 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좀 한 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또 다니면서 동남아 얘기를 하다 보면 막상 동남아시아는 어느 쯤에 있는지는 알면서도 사이즈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일부러 그래서 한국,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크기죠. 9만 7천 평방 킬로인데 10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 2백만, 5천만 명 넘어섰고 그러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감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크기가 190만이니까 우리 한국의 크기에 19배에 달하고 물론 남북한 면적을 합친 한반도로 보게 되면 한 7배 반 정도, 8배 가까운 크기가 되는 그러한 정말 큰 나라고요. 게다가 바다까지 포함하면 이건 말할 수 없이 큰 대국이고요. 인구도 2억 6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예요. 5배가 넘죠. 그중에 보면 또 5,200만이 가는 나라가 저건 밑에 건 책략하고서 대강 쓴 겁니다. 미얀마 같은데도 5,300만 명, 요즘에 미얀마 사태가 워낙 핫하게 전개가 돼서 관심이 많이 끕니다마는 우리나라 인구랑 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미얀마라는 나라고요. 땅의 크기는 60만 평방 킬로니까 65만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6배가 넘습니다. 한반도에는 한 3배가 넘는 큰 나라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태국은 51만 평방 킬로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5배, 또 우리 한반도 크기의 2배 반 크기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구의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크기는 7천만 명이잖아요. 7천만 명이라고 하면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 정도가 바로 태국의 인구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정학적인 중간군 얘기도 하니까 그런 이런 지정학적인 또는 이런 규모를 볼 수 있는 통계를 일단 동남아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중간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저희가 동남아가 맨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개념적인 거나 이런 건 많이 소개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첫 번째 발표자니까 제가 우리 팀에서 또는 우리 같이 논의하면서 설정시켰던 소위 중간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지정학적 중간국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단층대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 단층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걸 정치학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강대국 또는 지정학적 세력이 부딪히고 맞부딪히고 있는 지대를 단층대로 설정을 하고요. 이 단층대 위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중간국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하게 된 큰 주제가 소위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 전략이나 정책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연구 가설로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지정학적 단층대가 활성화되면 이 단층대가 흔들린다는 얘기겠죠. 의하면 군간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외교 전략의 압력에 노출되게 된다. 모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 내지는 또는 자신의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적인 힘이 외교 연락에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갈팡질팡 또는 여러 가지 모습의 외교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영향을 주는 큰 변수라고 하는 임팩트는 단층대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노문을 통해서는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외부적인 환경, 더 큰 환경, 소위 중간국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힘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소위 요즘에 이러한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서의 동남아적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소위 패권 경쟁의 모두가 이 중간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봤는데 그 나라의 국내 상황이죠 어차피 그 나라의 국내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에도 투사가 되고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대내외적인 요소이자 단층대가 활성화되는 쪽의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간국 태국 외교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이건 결론인데요 사실. 이걸 저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봅니다. 휘둘리는 대나무 외교입니다. 태국의 외교를 많은 경우가 대나무 외교 벤부 디플로머스라고 하는 걸로 상당히 많이 평가를 받았고 또 그런 것이 일종의 태국 외교를 얘기해 주는 하나의 개념으로 많이 쓰인 건 사실입니다. 이때의 대나무 외교는 나름대로 굉장히 유연하고 적응 잘하고 상황을 잘 캐치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지만 요즘에 와서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휘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의 대나무가 방향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알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이 대나무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꺾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태국의 중간국 외교로서의 태국의 모습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중간국 태국 외교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국은 아까 지도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한가운데 존재하고요. 그야말로 동서양의 힘이 맞닥뜨리게 되는 소위 동남아가 겪었던 역사 속에 한가운데 물론 태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국을 보실 적에 동남아 중에서도 유일하게 태국은 그런 거 소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태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긍지입니다. 인도네시아건 또는 미얀마건 베트남이건 예외 없이 동남아시아는 프랑스건 네덜란드건 또는 영국이건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그러나 태국은 그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글쎄요 태국 외교의 일종의 당시로서는 어떤 성공적인 모습들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세기 때 바로 이러한 식민 시기 때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외교가 있는데요. 당시에 1850년대에는 몸꽃 남하 4세죠. 그다음에 줄라롱건이 남하 5세고요. 1868년부터 1910년까지 당시에는 절대왕정시대니까 지배했었던 두 군주인데 몸꽃과 줄라롱건 시기에 상당히 대내적인 개혁정치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외교도 물론입니다. 이런 데서 좀 유연하게 대회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대응해가는 그런 두 사람의 좀 성각적인 그런 개혁 군주들이 존재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896년도에 태국을 놓고 양쪽에서 영국은 인도와 미얀마로 그다음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쪽으로 들어왔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1896년도에 태국을 놓고 중립화하는 합의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독립을 유지한 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힘보다는 태국의 중립화는 양쪽에서 들어온 거대한 세력인 영국과 프랑스가 결국에는 태국을 놓고 일종의 백퓸에리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중립화하고 여기서 부딪히게 되면 결국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일종의 합의사항, 냉정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의 모습이 그때 한 번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태국의 사실은 19세기 때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테마 자체가 대내외적인 요인이라 작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두 개가 다 물론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외적인 요인으로서의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을 독립된 상태로 놔두기를 합의했다라고 하는 변수를 조금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에 가담을 하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패전국 편에 서지 않고 연합국에 가담하면서 그 이후에 국제연맹이라든지 뭐 이런 데 참여하고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태국으로서의 외교적인 위상을 확보한 건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시대인데요. 일본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대일본 외교로서 이때가 바로 대나무 외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미 군사정권이 있었고요. 피븐 송크라미 총리로 있었던 당시에 상당히 일본이 들어온 상황을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본이 지나가게 하고 또는 일본이 태국 영토를 좀 이렇게 완전히 합병해서 지배하는 체제로 가지 않고 상당히 좀 중립적인 태도를 참 합니다. 이 군사정권 시대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또한 이 세닛 주미 대사였는데요. 당시에 자유태국 운동을 외부에서 전개하면서 저희 이제 좀 미국 편의 연합군 쪽에 서는 그러한 또 외교도 바깥에서 벌렸고요. 또 하나가 뿌리디 빠논용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 관료 세력이죠. 피븐과 뿌리디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었지만 뿌리디가 이제 소위 반일운동 쪽에 서고 그러니까 같은 국내 난에서도 소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는 중립 또 약간 일본 쪽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쪽으로 돌고 또는 뿌리디 같은 경우에는 반일운동 쪽으로 해서 명분을 싸놓고 하면서 소위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대태평양 전쟁 속에서 일본이 하나의 전승국 같은 위치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때서부터가 맨부 디플로머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태국에 대한 개념이 외교 개념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기인데요. 냉전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미 친미 외교가 됩니다. 우리도 1950년대 한국전에 필리핀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16개국으로 참전을 해줬던 나라고요. 이건 바로 친미 외교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고요. 1950년대 60년대에 또 다 군사정권의 연장인데 사릿이라든지 60년대에 탄암기티카천 이 정권 때도 계속해서 소위 반공주의라고 하는 걸 내놓고 그다음에 외교 노선을 추진을 하고요. 70년대까지도 베트남전의 강력한 후반기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냉전 시기 때는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친미 외교 쪽으로 외교에 물론 동맹관계 거의 동맹관계 수준의 나라가 미국이었으니까 이러한 태도를 견지를 했고 이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태국이 갖고 갔었던 외교의 노선이었습니다. 자 21세기의 태국 중간국 외교의 대내외적인 요인을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이제 21세기 드루아스의 얘기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 구도라고 하는 소위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소위 단층대의 활성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G2 부상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내걸고 있는 소위 BRI 1대1로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에도 물론 동남아시아 전체에도 굉장한 압력으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소위 친근한 어프로치고 상당히 많은 원조와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또 중국을 굉장히 잠재적인 위협으로 경험을 갖고 있는 동남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한 면도 항상 깔려있는 굉장히 좀 모순된 그러한 상황 속의 인식을 지금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계 중동쪽에다가 몰두했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는 소위 특히나 2010년도 이후에 아시아로의 회계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요즘에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사이즈가 옆으로 더 넓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일본이 제3세력으로서 상당히 깊게 들어오고요. 이것이 바로 쿼드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동남아 나라뿐 아니고 태국은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게 되고요. 어떠한 외교 노선을 취할지에 대해서 좀 흔들거리는 그러한 대나무 외교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외부적 충격으로서 활성화가 됩니다. 결국 지정학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결국 넓게 보면 동남아가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시아 대륙권이지만 또 도서부도 같이 갖고 있는데 양쪽 성격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세력인 중국과 전통적인 해양세력인 미국 사이에 놓여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동남아 태국이 바로 이러한 충격을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다. 두 번째 이게 오히려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 공부도 하면서 많이 들여다보는 것인데 혼돈의 국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치가 내부적으로 안정됐다거나 어떤 일관성이 있다면 상당히 이런 면에서 뭔가 중심도 잡고 나름대로 목소리도 낼 테지만 2001년도에 들어섰던 탁신 총리가 결국 2006년도에 쿠데타에 의해서 손티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냥 이 얘기를 너무 자세히 드리는 거는 또 시간상 안 되겠고요. 그래서 2007년도 총선을 했는데 빨랑프라차촌인 당이 타이락타이당을 이어서 만들어진 당인데 또 이거를 그냥 2009년도 2010년도 노란셔츠 빨간셔츠 대결인 시민사회 대결이 굉장히 많이 태국에서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당도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총선을 했는데 그때는 또 탁신의 막내 여동생인 잉라시 집권을 하고 퍼타이당이 집권을 하고 즉 선거만 하면 쫓겨난 탁신의 정당들이 다시 만들어진 정당들이 집권을 하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뒤집어 엎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제19차 쿠데타가 프라이차노차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요. 이걸 저는 계속해서 정치에서 이긴 자, 선거에서 이긴 자는 정신을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는 결국에는 선거에서는 지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동의 정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017년도 신헌법이 제정됐는데 이 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 역사로 보기에도 옛날 60년대 선거로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완전히 누더기판의 비민주적인 요소로 굉장히 덧붙여져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하여튼 이 헌법에 의해서 2019년도에 겨우 총선을 또 했고요. 헌법과 선거법까지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군이 생각하던 또는 군이 생각을 했었던 정치 쪽으로다가 구도는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헌법의 탓입니다. 프라이차노차 총리가 옷을 갈아입고 하고 빨랑프라차라 당을 만들어서 이게 침군부 정당이죠. 옷만 양복으로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2020년도에 프라이차를 최진해라. 그다음에 헌법 개정해라. 또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라마 10세 등장 이후에 지금 푸미폰이 돌아가시고 나서 라마 10세가 등장하고 나서 또한 왕실조차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아예 왕실개혁 요구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없었던 그래야 한 요구가 지금 태국 국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터져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죠. 민주화 시위가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뭐도 하니까 약간은 잠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이라고 하는 비민주적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거는 침군부적인 헌법입니다. 그다음에 정치는 없고 이런 정체 현상만 반복되는 상태 이것이 지난 2006년부터 그야말로 지금까지 거의 15년 이상을 계속되어 온 태국 정치의 혼미 상태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할 적에 상당히 우왕좌왕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써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중간국의 그러한 아픔이라고 그럴까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저는 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국 외교 변화 사례를 좀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제가 하면서 이걸 이제 조금 더 그럼 어떤 모습이었길래 해서 이걸 저는 케이스 스타디로서 한 다섯 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이후죠. 첫 번째가 테러와의 전쟁 참여. 이건 이제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이제 요구했었던 것이고 물론 중동전을 일으키면서 테러와의 전쟁 참여를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던 그러니까 요구를 받았던 태국으로서는 당시에 등장했었던 IMF 사태를 극복해야만 했었던 탁신. 친나와 정부 시절에는요. 사실은 바로 아래 범아시아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97년도 태국이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사실은 미국도 손을 놓고 좀 있었고요. 별로 안 도와줬고 일본조차도 그랬습니다. 믿었던. 여기에 바로 중국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제를 해준다거나 또는 위안화 절상을 안 한다거나 하는 식에 굉장히 친태국적인 그런 조치를 많이 해줘서 태국으로서는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는 소위 경제 쪽으로 이거는 중국 쪽으로 상당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탁신은 친중 경제 외교를 전개하던 판에 미국에 대해 테러 전쟁 참여라고 하는 요구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는 어느 편에 쓰기에도 미국 쪽에 쓸려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나마 결과적으로는 테러 전쟁에 참여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군기지를 좀 빌려준다거나 또는 일부 전투부대는 아니고요. 이런 소위 후방 지원 부대 같은 그런 협조를 해준 것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한 거죠. 과거에 친미적인 반공주의 시대에 또 친미 외교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달라지면서 어정쩡한 상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범아시아 정책 속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탁신이 했었던 즉 중국한테 받았던 어떤 그런 지원 또 우리가 이런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당시 반미 정서가 그래서 확산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때 친중 쪽으로 굉장히 많이 태국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기도 했죠. 이걸 이제 탁신은 아시아 협력 대화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에어디그 강, 짜오프라야 강 삼각 대화라든지 해가지고 소위 펜아시안 팔라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건 탁신 시대에. 그러니까 IMF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친중적인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회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국민들의 반미 정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인데요. 우타파우 공공기지는 유명한 태국의 동쪽에 있는 공공기지인데요. 이 공공기지는 과거에 그야말로 미군의 후반기지 역할을 해줬었던 대표적인 기지입니다. 이 우타파우 공공기지를 2012년도에 미국의 나사가 과학기술 기후 측량 이런 목적으로 이거 군사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나사가 요구를 했고 우타파우 공공기지에 좀 기착도 하고 거기다가 시설도 조금 이용을 하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태국과 미국과의 소위 국방부 차원에서 이미 갖고 있었던 MOU고 협약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승낙만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2012년도에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늘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이때 바로 노란 셔츠 빨간 셔츠 하면서 태국 국내 정세도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였습니다. 당시의 정권은 또 탁신의 여동생 잉락 프로타이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결정을 못해주고 그러니까 우타파우 기지를 미국이 요구를 했을 때 좀 기지를 쓰겠다. 과학목적으로 했을 때 이것도 결국 시원하게 결정도 못하고 그냥 미루고 지연하고 하는 결국에는 1년 반 뒤인가요? 미국이 그냥 스스로 그냥 안 쓰고 말아. 그냥 없던 일로 해. 이러고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굉장히 태국 외교로 보게 되면 어떤 체면도 구격권이와 그동안의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이 한번 굉장히 데미지가 가는 상황이었고요. 네 번째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병. 아시다시피 TPP인데요. TPP는 아시다시피 미국 지도의 그러한 TPP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나중에야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 안 한다고 탈퇴를 했지만 그 다음에 RCEP이 있지 않습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은 사실은 중국이 주도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아세안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선 거였고요. 여기에 물론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TPP와 RCEP 사이에서 그런데 태국이 상당한 주저함을 보입니다. 즉 어느 쪽에 들어가도 괜찮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태국의 주저함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결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결국 TPP에는 불참을 하겠다. 이건 결국 미국도 물론 나가긴 했지만 TPP는 안 들어가고 2019년도 이거는 우리 한국도 여기에 RCEP에 참여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런 참여 결정 이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태국 정부가 보여줬던 어떤 자세가 상당히 좀 불명확했고 또한 이것이 과연 국익 차원에서 움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TPP 참여라든지 RCEP 참여라는 외교 협상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잠수함 도입 문제인데요. 이건 바로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2015년도에 중국과 상당히 많이 태국은 가까워져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과 상당히 많은 물론 가까운 관계를 했던 나라이고 거의 준 동맹관계 국가입니다마는 태국 사람들의 원조 자체가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또 불교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태국은 중국과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나라예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태국은 상당히 중국에 도움을 받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굉장히 친중적인 성격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2013년도 쿠데타 이후에 미국이 그 쿠데타를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과는 더 좀 껄끄러운 상태가 돼 있었죠. 그래서 2015년도에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그 당시에 프라이웃 군사정권 시절에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두 대를 갖고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디젤급 잠수함인데요. 이 두 대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걸 결정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2019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아예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올해부터 결국에는 설정을 했고 2019년도부터는 아예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제 한 척 들어오고 그 다음 내후년도에 두 척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고 아시다시피 민주화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으로서도 잠수함을 거의 만들어놨고요. 중국이 또 이거를 그냥 연기하겠다고 하니까 연기는 또 받아주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또 결정을 했었던 소위 국방 이런 도입 문제조차도 연기하게 되는 이것도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일어난 사태로 사례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저는 최근에 태국이 중간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로서의 그런 어떤 흔들리는 이두저도 아니면서도 물론 국익은 생각을 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개념이 잘 안 서는 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의 태국이 전략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변동이 심했던 환경 속에서 실용성과 유용성을 발휘해 가면서 소위 중국이라든지 미국 등의 강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설정하고는 있었지만 부상하는 중국이 태국을 딜레마 상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아넣었고요. 또한 중국과의 유대관계 발전이 태국 경제에 부정할 수 없는 이익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의존 상태가 더 커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 전략 외교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좀 힘든 과제로 등장을 했다. 또한 미국과 태국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안보관계 관계는 태국이 불가피하게 중국에 대한 억제 정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태국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즉 미국 쪽으로 좀 이렇게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쪽으로 보고 또 중국과의 접근하는 걸 하면 또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속에서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포기하거나 또는 미루거나 또 하는 그러한 어정쩡한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회피 전략을 해칭을 하고는 회피 전략으로서 중국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탈냉전 이후 복학적인 국제정세를 다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국익에 맞는 소위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대내외적인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정학적인 중간국으로서의 태국이 합리적인 외교보다는 좀 비합리적인 어떤 면에서는 충동적으로 휘둘리는 외교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이러한 외교 전략의 소위 결정장애 같은 모습은 가까운 시기에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러한 얘기를 드리면서 제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준표 교수님 고맙습니다. 태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펜 아시안 팰러시, 그 다음에 또 우타퍼 공공기지, TPP, RCEP 참여 문제, 잠수함 도입 연기 이런 이슈들을 쭉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의 사드 도입과 관련되어져서 저희가 경험했던 사건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5G와 관련되어진 미국의 대중 압박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들을 고민할 때 겪었던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태국에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아마 재미있는 토론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연세대학교의 이상국 교수님께서 네, 우리 윤준표 교수님 주신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 그리고 또 쓰신 글에 대해서 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을 받던 연세대 문화의료구 이상국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윤준표 교수님의 그런 발표를 좀 보완하고 그 다음 태국 중간국 외교가 처한 그런 딜레마를 좀 짚어보고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토론 겸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시아 대륙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지도인데요. 익숙하게 여러분들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대략 북이 5도에서 북이 한 20도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가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이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동북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궤적의 그런 역사를 품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달랐던 이유는 사실 인도까지만 해도 사실 몽골족의 직접적인 지배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그런 전투의 장이 됐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사실 같은 역사적인 그런 발전에 다 참여를 해왔죠. 그러나 사실 태국을 비롯한 대륙 동남아는 중앙아시아 역사 전개와는 달리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사이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몽골족의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급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배는 면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장기 지속적인 외교 패턴의 하나를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국은 아시아 내륙과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이 마주하는 곳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내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윤지표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까지는 태국과 대륙 동남아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 태국과 여타 대륙 동남아 국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태국은 대륙 동남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사이의 중심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태국의 어떻게 보면 중간국이자 패권국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정학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조건 속에서 태국 외교의 DNA를 만들어낸 전통시대의 대외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표 교수님께서 밴부팔러시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밴부팔러시의 역사적인 근원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남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용어죠. 만달라 체계라는 걸 좀 소개를 하면서 중간국이자 패권국으로서의 태국 외교의 일종의 DNA를 조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만달라 체계는 천체계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태양계 속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구 역시 위성을 거닐고 있는 거죠. 달이라는 위성을. 마치 태국의 위치가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체계에 소속되어 있지만 또 그 주변에서는 패권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대 때 이미 태국은 스코타의 왕국 이래 그리고 서구식민 지배를 받기 전까지 거의 한 500년 짧게는 400년 이런 체계 속에 살면서 사실 밴부팔러시의 속성을 깊게 안으로 내재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만달라 체계, 이 천체계 체계가 굉장히 역동성을 갖고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듯이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엿보아서 중간국에 낀 국가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더 많은 위성을 거느리게 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던 거죠. 사실 400년, 500년 동안 그런 외교관계 속에서 살아오다가 최초의 외부의 세력을 맡게 되면서 이 체계가 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국과 프랑스의 진출이 태국 전통 단층 지대에 균열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지진이 발생한 거죠. 그 단층에 기존에는 그 단층 내에서 우열관계를 통해서 자체 내의 역동성이었다고 하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고 이 단층이 한번 어긋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희 교수님이 언급했듯이 태국이 절묘하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게 근현대사 태국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게 되는 최근까지도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사실 왕실 주도, 민족주의가 굳건히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4세와 라마 5세의 영웅담이 계속 이때부터 만들어진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사실 태국 민족주의를 왕실 주도하에 이끌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태국이 생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에 만달라 세계관에서 거느리고 있던 주변국들을 많이 내어주면서 사실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를 비롯해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까지 다 떼주면서 남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태가 또 왕실 주도 민족주의와는 다른 또 다른 결의 태국의 민족주의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영토 상실감을 모든 영토 상실감을 태국 전 국민한테 심어주게 되는 거죠. 사실 이동의 작용으로서 심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건 한편으로 태국이 대륙 동남아의 패권국으로서 오히려 자기 신의 지위를 공구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치앙마이도 이때 사실 방콩왕조가 식민지배에 한 것이거든요. 기존의 만달라 세계의 그런 영토가 아닌 사람 중심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제 영토 중심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패권국의 그런 형태가 이때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 식민지배에 충격을 받으면서 태국이 근대 대외관계의 그런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상태가 쭉 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서구 식민지 세력의 진출로 인한 단층의 충격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윤지평 교수님이 탁신의 등장을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는데 탁신의 등장과 더불어서 또 한 번의 지층운동,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탁신은 사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등장하면서 교묘하게 민족주의와 그리고 지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를 혼합시키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탁신의 등장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게 역시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계속되는 운동의 결과로서 탁신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탁신은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 이게 역시 어떤 지리, 태국이 처한 지리의 그런 산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탁신은 이제 화교계, 그렇죠? 화교계죠.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이 화교계가 등장하면서 이 자본주의, 되게 자본주의 흐름 속에 동참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이 자본가로서 등장하는 시기가 사실 탁신의 성장 시기와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처한 위치 그러니까 화교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속에 탁신이 등장하면서 태국 정치의 단층의 균열을 가하는 그 시기가 하필 탁신의 시기와 겹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층 구조 외에 제가 보기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아시아의 확산과 맞물려서 그런 운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탁신과 아시아주의는 윤지평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 저는 이걸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탁신은 ACD라는 것을 주창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에서 탁신이 주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은 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듣고 있고 윤지평 교수님이 조금 조명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리마인드 되게 되는데요. 사실 탁신과 아시아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사실 탁신이 중간국이자 패권국으로서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계속 지층이 흔들리고 지각변동 과정 속에 사실 오늘날 중국의 위세 중국의 부상도 아니고 중국의 위세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위세와 미국의 복귀라는 현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국의 대외관계는 불안하면서 단층이 흔들리면서 사실 중국과 미국을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태국은 이 사이에서 단층을 가로지르는 연계를 어떻게 보면 태국뿐만 아니라 대륙 동남아 그리고 아세안 차원에서 사실 이 연계를 통해서 사실 이 중간국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극복하려고 해왔었죠. 그래서 태국은 사실 소지역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강화하려는 노력을 사실 연계성 확장 작업에 올라타서 해왔었죠. 그래서 92년 이후에 GMS 프로젝트도 사실 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강화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세안 그리고 아시아 지역주의 탁신의 예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그걸 통해서 그런 단층을 가로지르는 연계를 통해서 그런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결국 대항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줄타기 전략 밴부팔러시를 구사하면서 태국이 선택을 해왔고 여전히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국의 지정학적 사례가 던져주는 시사점은 모두 둘 다 중간국 얘기는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큰 세력 사이에 낀 중간국 얘기를 하는데 태국 사례가 다른 국가 사례와 좀 특이한 점은 중간국이자 소지역주의에서 패권국의 역할을 계속 점해왔고 전통시대 때부터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그 지위를 구축해왔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장기 패턴의 점을 보여주고 싶고요. 이것이 태국 대외관계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중간국이자 패권국으로서의 이중지위가 계속 태국 대외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지정학적인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태국의 독특한 위치 중간국이자 패권국인 태국이 처한 딜레마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 이런 이중지위에 태국이 처한 한계는 장악할 수 있는 범주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지역주의 패권국으로서 그 소지역주의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변에 미얀마, 태국, 라오스 말고는 사실 베트남이나 그 옆에 인도나 중국이나 그 아래 말레이시아까지 패권의 지위를 넓혀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당에 또 아세안, 아시아 지역 통합에서 그 지뢰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면서 상실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범주의 한계는 더욱더 태국에 공고히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러니까 이상적인 방안으로서 사실 태국이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키고 따라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면 적어도 소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좀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중간국으로서의 처한 어떤 딜레마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사실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 90년대에 92년 민주화 시위 그리고 그 이후에 태국의 소위 민주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태국이 보여줬던 그런 좋은 사례는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각국에 굉장히 좋은 설례를 남겨줬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90년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태국이 사실 그 시절에 누렸던 지위를 다시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사실 민주주의 정착이 사실 앞서야 되겠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연계성 확장을 계속 시도하려고 할 것처럼 보입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 사실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추진을 해왔죠. 그러나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경이 닫히게 되고 사실 연계성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또다시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 체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당분간은 그런 민족주의가 사실 태국과 주변 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연계성 프로젝트를 통한 태국의 영향력 확장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과 미국의 맞서는 방법으로 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세안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견인 역할을 하면서 줄타기를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다시 아세안에서 태국의 지도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현재 태국 정정사태 혼란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분간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태국이 처한 중간국이자 패권국의 딜레마와 극복 방안이 태국 대외관계의 과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윤진빌 교수님의 의견은 또 어떤지 여쭈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국 교수님께서 아주 태국외교의 역사적 유산 부분들도 다시 또 짚어주시고 태국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진표 교수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플로어에서나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좋겠는데요. 혹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주시면 선생님들께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진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국 교수님 커멘트하고 내용 또 이렇게 새로운 면을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중간국으로서의 태국을 들여다보면서 태국이 위치하고 있는 소위 소지역주의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의 태국이 갖고 있었던 소위 패권국 내지는 그런 어떤 욕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그걸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물론 큰 범위에서는 중간국이라는 위치 속에서 태국을 보겠지만 소지역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륙부에서의 태국의 위상 그런 패권을 좀 가지려고 했었던 노력 이런 것들을 제가 가미해 보는 것은 훨씬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건데요. 이러한 중간국에서의 혼합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국이 이걸 극복해가는 방안을 딜란마를 극복하는 방안이죠. 그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정말 오랫동안 태국을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90년대에 정말 아시아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아주 좋은 퓨리어드의 소위 아시아 모범국으로서의 태국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그 사태를 극복을 하고서 쭉 있다가 그야말로 민주정부가 있었고 97년도에 그 훌륭한 정말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이 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물론 태국은 경제 위기를 당했습니다마는 그건 또 다른 얘기고 2001년도에 그래서 또 탁신도 등장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탁신의 아시안 대화 이런 거 그런 소위 소지역주의적인 그런 노력 같은 거 외교적인 노력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저도 솔직히 태국에서는 쿠데타는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6년도 15년 만에 쿠데타가 덜컥 8번째 일어났고 아까 보셨듯이 2014년도에는 또 한 번에 뒤집어 엎는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치면 또 그게 15년입니다. 우연히도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던 좋은 시기 90년대 모범국 태국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또 15년 동안에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내지는 정체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을까 실망스러운 태국 이걸 15년 15년을 지금 보고 30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요즘은 사실 15년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태국의 사태가 게다가 중간국적인 이러한 충격도 계속 받으면서 국내 정치가 이렇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요.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극복을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은 자기가 개선시켜야 되겠죠. 그건 결국에는 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어느 정도의 정말 군부가 정치에서는 더 이상 손을 좀 띄면서 민주적 정부가 다시 등장하게끔 하는 제도의 개선도 있어야 되거니와 리더십의 교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요. 관찰해보면 행태적으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견고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특히 왕실 중심에 이게 일종의 조낭주의적인 사고가 물론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연속성이 있습니다마는 태국 왕실 중심에 거기에 자기네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다 지금 100년, 200년 동안 얽혀있기 때문에 왕실을 둘러싸고 그 왕실이 무너졌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태국의 완고할 정도의 보수 세력들 특히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천 내지 2천여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국의 그 탑 클래스들 거의 무슨 태국에는 물론 귀족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마는 왕족은 있어도 거의 귀족 계급이 거의 대기업과 재벌과 모든 것, 군, 경찰 이런 권력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갖고 있는 견고한 그것이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었던 태국 국민들의 요구와 특히 작년도에 그런 태국 청년들의 움직임 대학생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간고하게 그걸 지금 아니다라고 지금 못 들은 척 하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깨져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요 솔직히 좀 답답한 편입니다 그래서 극복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요 경험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겠죠 그런 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거겠습니다마는 극복 방안은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만 내부는 결국 태국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탁스인이 생각했던 소위 범아시아적인 카테고리는 분명히 아세안은 맞습니다 아세안이었습니다 아세안이었습니다 아세안 아시아가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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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예 아세안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좁힌다면 실질적으로다가 효과가 있고 좀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거는 소위 대륙부 아시아의 아세안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계획들도 다 고범위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탁신이 하는 거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태국이 주도를 해나가고 중심적인 역할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고 추진이었죠 탁신이 아세안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탁신이 ACD를 사실 만들지 않습니까 아세안 커버레이션 다이얼독 이거는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ACD는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면서 그야말로 탁신은 아세안 물론 윤지표 교수님처럼 아세안 중심성을 갖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죠 사실 아시아 그야말로 아시아 전반을 아우리려는 그래서 그때 이거 이제 제가 당시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생한데요 그래서 3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의가 개최되는 나라도 사실 번갈아 가면서 중앙아시아 이런 데까지도 인도와의 상승을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아시아 30개국이 넘는 그런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재주명해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사실 아시아를 다 아우러 쓰니까 그래서 탁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윤교수님 마무리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네 뭐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도 한 게 이제 대륙부 쪽에서는 3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워디, 짜오프라이어, 맥홍 이거 3개 합친 용어가 뭐죠 그게 아크메틱 네 그쪽의 컨셉 자체도 이제 그거와 연동돼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륙부 쪽에 특히나 태국의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자 했던 거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태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이 첫 시간부터 첫 발표부터 이렇게 뜨거우면 이제 그 오늘 동남아시아는 불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열기를 아는지 그 이 인터넷 환경이 또 이렇게 좀 약간 예 여의치가 않아서 자꾸만 그 중개가 끊기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태국을 보면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제기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제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태국 외교가 중간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사용하셨던 용어랑 관련해서는 잠깐 그 국제정치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조금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소지적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연계와 연합과 연관되어지는 국가들의 수가 3에서 5개 이내에 굉장히 작은 수의 어떤 그 연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소지적주의라고 주로 많이 지칭을 하고 지금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 영내 특정한 지역 내에서의 강국 또는 패권국을 지칭하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수준의 패권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지역 영내에서 강대국 내지는 중심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태국 외교를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비교 외교정책적 관점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중요한 지점은 민주주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태국 중간국 외교 딜레마의 대강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역 다자주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강대국의 경쟁의 충격을 흡수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그 전략의 성패를 가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 국가의 지도력 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것은 한국 외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미중 경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가라는 부분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연구를 진척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또 토론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